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동영상을 익히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배추 모종 이런 두꺼기를 심었습니다.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뿐만이 아니라 그 역을 보면 무랑 같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우리 골파 입니다. 쪽파. 쪽파도 지난번에 파금을 하여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다렸던 비가 알비가 초록초록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잘 자라고 있는 배추의 모습과 쪽파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이것이 너무 배추가 소물게 좁게 심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중간 골골이 이제 뽑아서 그대로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다음에 멀찍하게 또 숨어진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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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배 Le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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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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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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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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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